이 인간이 김정식이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미래의 한국당 비례대표 신청하셨던 그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남양주에서 출마했다 떨어지신 분이죠 정치인 가족이시군요 정치인 가족이죠 그런데 본인이 일반 청년이래 무슨 일반 청년이야 그럼 정치를 하지 말든가 이 쉐리야 청년 정치인이라고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그럼 죄 지은 거 있나 죄 지은 게 있나 보죠 그러면서 삐라를 뿌려가지고 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친이 친일파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파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문재인이 북조선의 개다 아니 마치가 아니라 일본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실려있는 제목의 한자로 북조선 노 견 그래서 북조선의 개 누구나 한자를 조금만 아는 사람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을 써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일본의 잡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뿌린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 청년 30대 청년을 갖다가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했다라고 얘기를 쓰냐 이 개쉐리더라 정말 이 샤발라들이 진짜 니들 기사에 이따위로 쓸래 진짜 이게 기사냐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욕죄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여론을 듣고 일단 모욕죄 고소를 철회하신 상태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회했더니 또 거기다 대고 훈실을 하셔 정치인이니까요 출마 예정자인데 계속 그렇게 해야지 무슨 논란이라도 만들어서 왜 얘가 정치인인데 정치인이라고 안 쓰냐고 기자들이 이전에 전대협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 전대협은 진짜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그냥 가서 찢어주고 싶어 진짜 솔직히 옛날 전대협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퍼포먼스로는 시진핑 가면을 쓰고 문재인 가면을 쓴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 주저앉아서 개목거리를 들어서 같이 움직여 다니는 이런 것들 김근태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4번 비례받은 4번 받은 청년도 전대협 소속이었고요 극우 정치단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극우 정치단체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극우 정치질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는 그냥 근벌이 썩은 애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래요 내 주장이야 이거 갖고 고소하면 정치인이 그 일반 진짜 개인을 갖다 고소한 거야 그러니까 네 주장을 그대로 돌려줄게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 갈라치기 하는 거는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덜 떨어진 정치인들이고 지금 그걸 갈라치게 해서 코인 빨아먹고 사는 놈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자가? 그런데 일반 청년이래 그러면서 무슨 기업의 대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얘가 그런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기업을 지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표 딱지 달고 나와서 정치하려고 하는데 표 딱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작자들이 이렇게 기사에서 나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카페에서 일반 청년 모욕제도 직접 고소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이 제차 3차 육 일반 청년이 아니라니까 정치인이잖아요 국민의힘 당원이잖아 그렇죠 심지어 비례대표로 후보 출마도 준비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또 이런 언론에서 부풀려서 보도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이 뉴스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다음에 다음에 20대가 많이 본 뉴스 3위인가 4위인가 올라왔어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포털은 또 이걸 노출시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디지털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일보가 발행하고 있는 문화일보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누구한테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그런 데에서 하는 신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가 그대로 기정사실이 되어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전 포털을 안 봐서 몰랐습니다 자랑 삼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자랑이지 포털을 왜 봐요 안 보면 되는데 포털에서 뉴스를 못 다루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못 다루게 될 수 있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입법으로 좀 해결을 해 주셔야죠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30명만 되면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참 국회의원들이 큰 문제인데 새 세대의 문물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게 문제가 있는데요 뭐 이야기 잠깐 지금 할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포털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맞는 뉴스를 추천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알고리즘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성향을 알고 내 성향대로 뉴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30가지의 질문을 해 너는 세금은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종부세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다음에 병역은 모병제로 가는 게 좋겠니 개병제로 가는 게 좋겠니 그다음에 국가계 개입은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니 등등 한 30가지를 물어봐서 김성애라는 인간의 좌파지수를 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가장 좌파가 10이고 가장 우파가 0이라고 하면 저는 예를 들면 3이나 2, 5 이런 인간이 되겠죠 그럼 나란 인간이 포털에 알았어요 본인이 우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요? 가장 좌파가 10 가장 우파가 0인데 3 이러니까 가장 좌파가 10이라고 그랬나 그러면 그냥 5 하겠습니다 5 좋았어요 여하튼 그렇다 치고 그런 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300개가 넘는 언론사에 대해서 네이버나 다음이 개별 언론사를 다 평가를 해야 돼요 같은 기준을 놓고 나온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언론사가 보수 10인지 아니면 진보 0인지를 다 점수를 매겨놓고 내가 진보적인 기사를 보면 진보적인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으로 추천을 해주면 그건 기사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다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그런데 지금 다음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다음은 다음이 지금 개별 언론사의 진보지수 보수지수를 점수를 매기고 있으면 난리가 나지 않겠지 난리가 나겠죠 안 매기지 그러면 ai로 뭘 하냐 내가 봤던 기사랑 같은 기사를 본 사람이 본 다른 기사를 추천해주는 대강 이게 기본 얼개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독자가 많은 언론사 기사가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시장에서 부동의 1위는 네이버 죄송합니다 중앙일보예요 그럼 중앙일보가 어떻게 했냐 2년 전에 더 이상 종이신문은 아무도 안 본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고 팀을 두 개로 빡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45세 이상 부장그룹은 신문을 만들어 종이 글로 다 내쫓아버리고 디지털팀을 별도로 꾸린 다음에 정치부가 신문부에 가다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부 산하의 정치부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부는 면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루 종일 기사를 쓰는 거예요 뭔가 좀 섹시한 걸 쓰는 게 좋은 거야 누가 누구랑 다퉜다더라 이번에는 조민이 무슨 포르쉐를 진짜로 샀다더라 이런 기사를 찾아내면 디지털 편집팀에서 거기서 그럴싸한 기사를 골랐고 제목을 섹시하게 달아서 네이버에다 송출을 해요 그럼 네이버에 송출하면 클릭이 되잖아요 그 낙전 수입이 다시 중앙일보로 돌아와 그래서 신문의 광고보다 네이버 낙전 수입이 커지는 경우가 된 거예요 중앙일보가 이걸 제일 먼저 했고 제목 장사를 제일 열심히 했고 지난 2년 동안에서 조선일보를 뒤집고 지금 네이버에서 부동의 일입니다 500만이 넘게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알고리즘 얘기로 돌아가면 내가 뭘 봐도 내가 뭘 봐도 추천하는 기사는 중앙일보가 될 확률이 높은 거야 왜냐하면 클릭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얘도 보고 쟤도 보니까 너도 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시장초 얘기했던 너한테 맞춤형 기사를 보여준다는 네이버와 다음의 주장은 없어졌죠 생굴한 거지 특히 지금 네이버가 그래서 편집 화면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알고 보면 이런 건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AI 알고리즘 말하니까 그걸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들으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한다는 거죠 그럼요 저희는 일절 손도 안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사람이 짠다고 거기다 프로그램 가중치를 사람이 준다고 그걸 이해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으니까 포털을 못 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건데 포털에 가장 많은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연합조차도요 지금 싫어해요 내가 혼자 먹어야 되는데 네이버랑 나누기가 싫거든 떨어져 나오고 싶어해요 당연하지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네이버도 뉴스가 싫어 이거 자꾸 정치를 괴롭히고 귀찮거든 그리고 제일 큰 회사로 왔을 때 네이버는 네이버가 아니고요 라인입니다 그렇죠 라인이 제일 크죠 전 세계에서는 라인이 돈을 벌고 있거든요 다음은 카카오톡이잖아요 다음은 카카오톡이고 그래서 이 뉴스라는 시장이 포털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아잔더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만 정신 차린 사람이 한 30명만 붙어서 이거 후들게 패면 포털도 행복하게 뉴스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하고 엮여서 증인으로 나오고 이런 거 너무 싫거든 생각해봐요 지금 네이버 의장 이름이 뭐지 하여튼 그런 양반들 나오고 싶겠어요 싫죠 싫거든 그러니까 뉴스를 빼는 거 그다음에 연합 등 언론사들도 네이버에다 뜯기는 푼돈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고 정치도 좋고 이런 식의 사회적 이것도 말 그대로 대타입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문사들은 망했죠 신문사까지는 안 망하는데 군소 언론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데 그런데 난 거꾸로 얘기해보고 싶어요 직원 3명 두고 남의 단독기사를 베껴 쓰는 것으로 좀 더 자극적으로 쓰는 것이 언론사라고 남아서 포털에서 저렇게 어뷰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언론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저런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나 도움이 안 되죠 저는 그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아침에 KBS 아니 아침에 조선일보 한겨레 두 개 보든 한국일보랑 경향신문을 보든 보고 저녁에 KBS MBC TV조선 채널A 중에 보고 싶은 뉴스 하나 보고 나머지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포털이 클릭으로 돈을 벌고 그 클릭으로 낙전 수입을 받은 언론들이랑 다 한통속이 돼서 여러분들 기분 나쁜 뉴스를 자꾸 쏟아내서 그거 눌러보기 위해서 돈 벌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 소문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으로 뉴스를 포털이 다루지 못하게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포털이 뉴스를 다루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개별 기업의 어떤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아예 직면적 손해배상제라는 게 그런 것인데 포털까지도 같이 집어넣어서 니들이 불량한 가짜 뉴스를 갖다가 옮겼어? 그럼 망해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면 포털이 저절로 알아서 뉴스 서비스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독일의 가짜 뉴스 처벌법이 언론사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털에서 포털에서 가짜 뉴스가 흘러다니면 이런 걸 모니터링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처벌 당한다고 하면 포털이 어떻게 해요? 강화하는 거지 강화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가짜 뉴스를 한 3개 올렸다 연속해서 한 번 딱 올렸을 때 경고 주고 두 번 올렸을 때 페널티를 주고 그리고도 세 번째 올렸다 그럼 퇴출시키는 거야 그런 구조를 가추라는 거잖아요 포털이 우리나라에 지금 언론사에 가서 뉴스를 보는 비율이 4%인데요 이게 전 세계의 꼴찌고요 물론 선진국의 경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꼴찌 등급이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신문 보는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언론의 자유도가 낮더라 맞아요 이게 언론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맨날 그래서 우리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워싱턴포스트가 했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모델로 가야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는 참고로 유료죠 유료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갖다가 내면서 구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구독에 돈들이 쌓여서 그 돈으로 양질의 기자들을 또 양질의 기사를 사죠 그래서 신문은 더 강화되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기사당 평균 인용이 6명이고요 6명을 인터뷰를 해서 하고 우리나라는 2명이 안 돼요 이게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냥 진중권이 말하면 페북에 그냥 글 써서 옮겨서 기사로 나가는데 그건 1명이잖아 1명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내부에다가 뿌리고 군소언론사가 이런 거 기사를 올려서 제목 자극적으로 뽑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눌러보면서 진중권이 또 이런 소리에서 짜증을 냈는데 진중권이 안 읽으면 짜증이 안 되는데 왜 그걸 읽냐고 간단한 거거든요 정 보고 싶은 놈은 페이스북 가서 읽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구조가 네이버가 사람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기사를 자꾸 만들어서 그걸로 클릭을 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전 그래서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제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해 볼 때 말고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우리 설명을 차근히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언론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런 관련된 입법안들이 나오는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독려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굉장히 우릴 짜증나게 한 기사 몇 개를 한꺼번에 봤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감내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특히 기자들 앞에서 발가벗겨질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비열한 것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코스피라는 그런 작자들이 제일 비열한 쉐리들이고 그런 비열한 쉐리들이 옹호되는 그리고 기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뭔가 포장이 되는 그런 사회는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 저는 연예인들도 거의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연예인들이 일반인들을 공격하는 기자들이 돈을 버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예요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공복에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회가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전할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수 커피가 지금 출시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커피 제가 오늘은 좀 늦게 와가지고 우리 커피를 대접을 못 해드렸는데 콜롬비아 스페셜 원두 기가 막힌 맛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김성수 커피는 이렇게 안심하고 정말 여러분들께 원두와 드립백을 제공해드릴 수 있게 정말 제대로 된 기계로 또 정말 좋은 생두로 그 생두를 또 정말 태우지 않을 정도로만 딱 중배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그런 건강식품으로 커피가 거듭나 있다는 사실 보여드리고요 사진 잘 피해가셨네요 제 사진이 너무 좀 맨날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살짝 넘겼구요 자 드립백 세트 김성수 블렌딩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을 구현한 그 김성수 블렌딩 드립백 3박스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구요 원두 세트 김성수 블렌딩을 만든 그 싱글 오리진 2개와 김성수 블렌딩이 각각 200g씩 원두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가성비는 제일 높습니다 200g씩 600g 들어가 있으니까 종합세트 200g짜리 원두 2개와 드립백 세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각기 다 35,000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은 문자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꼭 전화를 해가지고 저랑 꼭 통화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010-8304-2124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이름, 연락처, 주소, 그 다음에 내가 구매하고 싶은 세트 개수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되구요 두 세트 이상이면 무료배송이라는 거 아시죠 되도록이면 두 세트 이상 구매해서 가정에 나눠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타벅스 커피가 약간 진하잖아요 그건 진한 게 아니라 태운 거죠 태웠는데 이게 흑백 화면 같다고 하면 지금 김성수 커피는 제가 여러 차례 먹어봤지만 중배전을 통해서 굉장히 넓게 세세한 맛을 잘 살려서 4K 풀 HD, 풀 컬러 OLED 화면을 보는 것 같다 브라보! 기가 막힌 비유 기가 막힌 비유였어요 저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맛없으면 말을 안 해요 그럼요 김성수 커피 여러분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이 커피를 안 먹어보신 분이 있거나 그러면 좀 대접하고 싶거든요 혀를 깨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해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맛보면 되실 겁니다 정말 좋은 가격으로 가격도 낮춰놨거든요 완전 직거래